가수로 가수로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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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맛있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마 이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친한 네 허허허 설마 미스터 백? 자 우리 백쌤이 또 피자를 또 선물해 주셨네요 백보이 백보이 This is the bag, bro 트러스트 미, 날 믿어, 날 믿으란 뜻이지 아 트러스트 미 자 한번 피자 한번 열어봅시다 아무튼 백보이 Let's go This is the bag, this is the bag, boy Right 와우 아 일단,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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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이거 산발이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이것부터가 좀 다르네요 모르겠고 일단 먹어도 돼요? 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야, 야무지다, 야무지어 맛있다, 맛있다 토핑이 푸짐하다 으아! 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뭐? 아, 태양이 다이어트 좋아해요 저 인생 처음으로 진짜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가 살아있으니까 도우가 차를 지금 UFC 대회하는 것처럼 지금 빼야 돼가지고 야, 소시가 푸짐하다 여러분들은 먹방 할 줄 모르십니다 자, 이게 먹방이지? 이게 먹방이지? 아, 나의 백쌤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백쌤 이거, 피자 이거 너무 맛있게 만들었는데 아니, 소스가 있어요, 소스? 아, 여기 있습니다 소스가 되게 궁금하다 원래 피자에 딸려오는 소스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죠? 아, 너의 백쌤 형, 너의 백쌤 네네 너무 맛있어 아, 장난 아니지? 항상 이러면 끄찍머리를 이제 먹방을 찍어봐야겠다 아, 맛있지? 야, 지민 씨 예? 아, 죄송합니다 뭐 하세요? 빨리 드세요 저... 방송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먹방하고 싶어요 나 콜라스... 나 촬영 들어오기 전에 양치했는데 바로 먹으러 왔는데? 나도 나도 지민이... 와중에 태형이 옆에서 이 중에 칼로리가 어떤 게 제일 낮을 거 같냐 칼로리?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는 뭐가 제일 그거야 뭐가 시그니처야 아니 뭐가 제일 칼로리가 없을 거 같아 고구마는 좀 괜찮잖아 형 이거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맛있는 거 한 입만 먹으면 남자한테 똘러 왔어 왜 안 먹어? 정국아 너 다이어트해? 오늘 딱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하는 유튜브 예능 내일 모레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름 뭐예요? 쥐중진담이었습니다 제 채널에 나와요? 이거는 나왔을 때 나와 있지 않을까? 있어 아 취중진담 취중진담? 그런 의미로 취중진담 한번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뭐냐? 그런 의미로 취중담 한번 불러주시죠 그래 나 진했는지도 몰라 진했는지도 몰라 어린 친구들은 모릅니다 형들 나 진했는지도 몰라 야 이거 태나치즈 너무 맛인데? 와 이거 선먹었는데? 야 대박 이거 안 먹는다고? 이걸 참아? 아니 이거는 다음에 시켜먹어도 되는 거잖아 저는 진정스럽게 제가 시켜서 먹을 겁니다 톤 올라가 있는 게 톤 야무지지 않냐? 야 너무 야무신데요? 와 이거 너무 야무신데 이거? 와 이거 너무 야무신데 이거? 우와 야 방금 냄새를 맡고 있잖아 뭐 무슨 냄새? 전국에 이거 피자 대고 코에 대고 있었어? 야 외국에서 난 피클 없이 피자를 어떻게 먹냐? 외국에서 피클 안 먹는데 형 그 깍두기 없이 국밥 못 먹고 단무지 없이 짜장면 못 먹는 편인데 피자도 피클 없으면 아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단무지 없이 짜장면 못 먹는데 피자도 피클 없이 짜장면 못 먹는데 피자도 피클 없이 짜장면 못 먹는데 이거 하나 올려줘요 아 찐 와 여기 씨 야 맛있다 맛있다 톤 많이 넣는데 올려줘요 아 찐 와 여기 씨 야 맛있다 맛있다 톤 많이 넣는데 와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맛있데 야 태양아 이거 먹어 태양아 이거 먹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야 맛있겠다 아니 우리가 끄트머리를 다 먹고 줄까? 그래 다들 끄트머리를 안 먹는구나 내가 끄트머리를 안 먹는 사람도 이해가 이해가 안 돼 양심이지 양심 저도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서로 서로 이해해주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래 깔끔하네요 아니 요새 갈등도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깻잎은 어떻게든 또 종결됐어요? 깻잎? 그냥 깻잎 먹지 말래 그냥 아 그건 좀 그렇죠 지가 못 뗄 거 먹지 말래 아 그러니까 종결되면 몰라 뜯을 줄 아는 사람이 뜯자 아니 그거 못 떼면 젓가락 좀 자장뼈가 부르입니다 그렇지 식사 안 정도 하셨으면 저희 식사 안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영 즐거웠고 달려라 방탄 한번 해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요 천재만재 발굴단입니다 발굴단 그러니까 뭔가 허석같네요 발굴단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게임입니다 숫자 카드 게임 발굴 아니야 이마에 붙이는 거야? 천재만재 발굴단 첫 번째 매치는 숫자 카드 게임입니다 숫자 카드 게임은 0부터 6까지 쓰여진 숫자 카드가 15세트씩 총 105장의 카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섞인 카드 7장을 나눠 가지게 되며 순서대로 한 장씩 원하는 숫자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숫자는 누적 합산되며 16이 초과되는 순간 해당 플레이어는 탈락됩니다 탈락자가 발생할 때마다 생존자들에게 카드가 한 장씩 보충되며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최후의 1인이 탄생하면 오래 살아남은 순서대로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넣은 3개의 카드 합의 17 베스킨라빈스잖아요 맞아요 눈치 싸움이 네 이걸 럭키네 한 분 싸움이 다 뭔 말이야 이 카드를 낼 때 이 카드 합의 16이 되면 누가 탈락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예를 들면 너부터 시작이야 어 그럼 네가 1을 내 어 1을 냈어 근데 다음 사람이 6을 내 그러면 7이지 7이지 다음 사람이 또 6을 내면 13이지 근데 만약에 지민이가 4를 내면 16이 초과되잖아 지민이 순서에서 그럼 지민이 탈락인 거야 자 그러면 이 16이라는 숫자는 미리 주어져? 제시리가 돼? 아니 10... 그게 무슨 말이지? 고정이야 아니 적혀있는 말이야 내가 제시를 해줄게 16이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볼래? 형 형 형 형 이게 완벽하게 얘기했어 형 근데 형 근데 여기서 16이에요 근데 여기에 0카드가 있어 그러면 패스 아 패스구나 오케이 오케이 와 완벽하게 얘기했어 야 그럼 6만 7장 걸려면 어떡하냐? 딱 한 바퀴만 돌아보자 그래 한 바퀴만 어? 정지자 4번 한 바퀴만 알았어 야 안 섞여 빨리 야 빨리 그냥 빨리 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서클버로 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 형 손대고 싶다 말이야 형 나서도 대충 해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이에요? 제발 제발 숫자 좋은 건데 가자 가자 지민이 형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준다고? 어? 너무 좋은데 나는? 포비씨부터 저부터 하라고요? 뭐 그냥 저는 가볍고 좀 굵직하게 갈게요 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 오면 좀 무거운데요? 많이 무겁냐? 무게가 좀 저도 5인데 저도 5입니다 어? 벌써 지금 10이에요? 그럼 저는 6 하겠습니다 어? 넌 낼 필요 없지 너 나오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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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전 0을 낼 건데 우와 0이 있었어? 전 0이라고 있잖아요 야 이거 봐봐 뭐라고요? 어? 야 내가 잊어? 이런 사고인데? 형이 0이 있어? 없겠지 나 있어 하아! 형 고기 잡혀서 왜? 참 잘 갈아야 어 이거 없네 오케이 이러면 혼자 시키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아 완전 완전 카드 0을 안 줘 야 나는 66644 나도 666 안 들어오겠지 줘보세요 제가 썼겠습니다 야 이거 약간 재밌네 이거를 순서를 순서가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순서 5자 그러면 순서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숫자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8장을 줘 제일 높은 사람이 오른쪽 장훈아 가져가 이게 뭐야 아 가져가 이게 뭐야 아 6장 맞춰봐 6장도 이렇게 해서 주라니까 몇 장인지 헷갈리잖아 자 태형이 형이 몇 장이야 심지어 여긴 태형이도 없어 아 천신 야야야 다 했었고 다 했었고 땡이 많아 8장에 떼줘 좀 아이씨 우리 이렇게 딱 10년만 늙으면 얼마나 말이 더 많아질까 나이 40에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철이 안 는 거 아닐까? 근데 60에도 이러고 있을 거 같은데요 우리 정국이 나이 들어서 야 씨 형들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안 하지 형 물어봐요 야이 아 이러면 야 원래 60 넘어오면 다 친구구나 아 브랜드지 다 브로예요 다 브로 야 서른 넘어가도 다 친구들아 내일부터 내일이란다 내년부터 만나야 아닙니까? 나 나 2개월 동안 친구라니까 만나기로 가면 만나기로 가면 나 석진이 형이랑 어 9개월 동안 친구야 브랜드야 브랜드 7, 8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한 장씩 깝시다 아 위에 있는 거 무조건 위에 있는 거 아 위에 있는 거 한 장씩 깝시다 지금 지금 까면 돼요 하나 둘 셋 고! 자 제일 높게 나오는 분 자 5 자 5 자 태양이가 정해 어디로 들어갈지 전 이쪽으로 돌게요 오케이 정국이 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 씨 누가 섞었냐 이거 정국이지 하하하하 아 내가 볼 때 0이 조커네 완전 이거는 그냥 심리가 아니라 맞나? 심리와 운이 동시에 일단 운이 70이고 마치 사람의 그런 거지 뭐 운치기 3 어? 더하기네 더하기 자 그러면 태양이부터 가세요 자 저 2번 하겠습니다 자 2 자 나왔습니다 자 정국 자 6 8 당신이 8이에요 8이에요? 8이에요? 8이에요 아 그렇구나 8이 8 내면 바로 16 되는 거야 8이 없잖아요 8 있어? 아 없네 일단 뭐 10 맞춰줍시다 2 6이야 아 이거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좋구나 와 아 자 그럼 몇이야? 8 16 16 16 0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0이 무조건 있어야 돼 0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렇지, 영수아 0이 제일 좋은 카드지 진짜로? 뭐야, 뭐야 다시 카르마가 돌아왔어요 다시 카르마가 돌아왔어요 오, 영어! 6 이제 나왔어, 6 다 나왔잖아 아, 0 다 나왔어 끝났다 드랍 아, 0 이게 카르마입니다, 여러분들 와 영 다 빠졌네 근데 이게 사실 심리라기보다는 운빨이긴 하다 아 근데 심리가 막히네요 왜냐면 숫자 낮은 거 썼을 때도 초반에 다 심리인 거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카르마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나쁘게 쓰지 마세요 여섯 장만 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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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 않아요 다 애매하네 다들 타짜는 많이 봐가지고 자 누구부터 해요? 진이 형부터 아니야? 진이 형부터? 자 범죄 자 5 자 갑시다 지민 5로 출발했습니다 5로 출발했습니다 5로 프레쉬한 스타트 다음을 받는 지민 선수 숫자는 과연 몇 번일지 4, 9입니다 9 와 9에요 벌써? 벌써 9라고? 15 15 나왔어요 15 1이 없는 1이 없으면 1이 없어 1과 0이 없음 디퀸스 자 슈퍼 세이브죠 야 끝났잖아 없잖아 0이 쓸 수가 없지 아니 아니야 0이 15장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없다고 너 없다고? 너 없으면 죽었지 뭐 그런 건 없어 우리한테는 그런 건 없어 우리한테는 그런 건 없어 우리한테는 내가 저기 뭐야 도박하지 말란다 오케이 자 하자 5개만 사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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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흡 아 아까 자꾸 이런 패만 나오냐 아 자 이렇게 하면 정국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6부터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큰 거부터 덜어내야 돼 일단은 야 근데 그 카르마로 돌아오더라 아 그래요? 아 무조건 큰 거부터 덜어내야 돼 어 이러면 너가 분리할 수 있지 아 무조건 큰 거부터 7, 1 자 7입니다 오 왜 1을 냈을까 아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 아 심리 싸움이죠 심리 싸움 와 오십시오 13 와 형이 보내놔 남진이 형 3 아니면 아 3이당히 0이 딱 나와 여기서 여기서 0이 딱 나오면 없어 없어 영 없어 영 없어 와 자 끝나세요 끝내세요 아이 죽었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야 이거 이거 재밌다 내게 금방 금방 이거 4장 주면 되잖아 자 지금 4장만 1, 2, 3 나 뭔가 1등 할 거 같아 느낌이 오케이, 자, 지금 누가 떨어졌죠? 태형이 그러니까 다시 재호입니다 자, 갑니다 7 이게 사람이 줄어들수록 어차피 한 바퀴는 무조건 돌게 되어있다 그렇지, 그렇지 오, 유! 예아! 오, 예아, 끝났어요 영 없어? 영 없어요? 영 없어 아, 영이 안 나오잖아 왜? 영이 나오게 뜨셔 나랑 지민이 남준인 남은 거야? 아, 여기 세 줄이네 아, 이거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자, 지금 재호 떨어졌어요, 자, 진 이때부터 박빙일 것 같은데, 뭔가 이때부터 심리 싸우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레츠 겟이 브로 어, 육 나왔다, 이게 레츠 겟이 브로 영 싸움이야, 뭐죠? 분명 누군가 영 보유하고 있어요 8 8 당됩니다 오, 12 12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이네요, 사실 4 내놔요, 4 자, 12 5 15 15 15 15 16 영리들 싸웁니다 여기서 설마 있어? 에이 진짜 없어 지민이 형 가나요? 깜짝이? 여기서 여기서 가나? 여기서 또 한 번에 0이 나온다 미쳤다 설마 설마 여기서 마지막 0이 나온다 0이 켜가면 6이었네요 둘 내가 0이 다 여기가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0이 있는가 봐 볼까? 이제 막판이잖아 지금 진 떨었으니까 박판이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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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 떨었으니까 저기 그 저부터 합니까 형님? 마지막 게임이거든요 야 지민이한테 0이 5장이 있네 어 방으로 시작합니다 안전한 스타트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정판이기 때문에 8 안전한 스타트 이제부터 심사함이 시작하기죠 어 10x10 10 나왔습니다 10x10 과연 10 나왔으니까 6 바로 그냥 갑자기 6을 카운트에 내가 봤을 때 높고 낮은 것만 있는 것 같아 딴 데 좀 왔어 형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야 이거를 계산할 게 있냐? 대단한데? 오 14 나왔어 1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제 형이 0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 던졌어요 던졌어 자 던졌어요 던졌습니다 아 졌다 아 야 지민이 잘한다 2이 2장 있었는데 아 근데 이 지민이 형이 저 이런 거 잘하더라고 잘 썼다 잘 썼다 졌습니다 이야 진짜 이 동그라미 싸움 자 첫 번째 게임 치고 재밌네요 되게 재밌네 할만한 뒤? 야 이게 연습 게임이라고? 발방 재밌다니까? 아 괜찮네 그래서 1등 하신 순서대로 70점, 90점, 50점, 40점 이렇게 10점까지 7등 누구예요? 뭐잖아 내가 7등 했어 어 아니다 윤경이야 윤경 윤경 10점 너 20점 20점? 나 그래도 40점 딱 했다 40점 두 잔해 자 두 번째 게임은 많은 아미분들이 기대하고 요청하셨던 게임입니다 어? 뭔데요? 천재만재발굴단 두 번째 매치는 고양이 귀 OX 라이어 게임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고양이 귀 뇌파 탐지기를 착용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민 5명에게는 질문이 전송되며 라이어 2명에게는 라이어 당첨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시민은 질문에 맞춰 OX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라이어는 질문을 모른 채 OX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나면 질문을 전체 공개하며 토론을 통해 라이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총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으며 그 안에 라이어를 모두 잡으면 시민 팀의 승리 한 명이라도 놓치면 라이어 팀의 승리입니다 승리한 팀의 플레이어는 갓 10포인트씩 획득합니다 저 형 이해 못했다 저 형 이해 못했다 얘 들켰다 얘 들켰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너 나랑 해봤잖아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 해봤잖아 그럼 뭘로 라이어를 찾아야 되죠?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어 두 명한테는 이걸로 질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먼저 골라 일단 OX 중 하나 골랐어 그렇죠 골랐는데 아 왜 이건 생물인데 왜 X를 고르셨어 이건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뒷쪽 점수 짜야 됩니다 자 조금만 보내주세요 야 이거는 되게 이건 이거지 바로 이거지 바로 나오지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자 질문과 함께 네 OX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이건 상황마다 다르지 상황마다 다르지 호비 형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저 형 서류를 샤워 두 번 하는 인간은 거짓말하고 있는 하하하하 호비 형 이거 바로 바로 가시죠 재현 죽여 재현 죽여 재현 죽여 재현 죽여 넌 좀 그렇다 재현 죽여 야 이런 질문이 나오다고? 야 호비 형 넌 좀 그렇다 재현 죽여 나 진짜 나 진짜 남준이 보고 오구나 이러면서 바로 들어간 거야 하하하하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오케이 이 세 명은 헷갈리는 게 이 둘 중에 한 명은 라이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라이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진영 맞는 거 같아 야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돌아가면 어떡하니 근데 진영은 맞아 긍정하기는 진영은 일주일에 한 번 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아니 나 라이어야 아유 참 나 진짜 환장하겄네 근데 형 라이어 아니야 사실 일주일에 한 번에도 충분히 적당하지 그치 맞는 말이야 남준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도 충분히 적당하지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이제 그치 아니 태형이 뭐 했는데 저거 뭐 했어요 뭐 했다고? 그치로 한 번 적당하다 태형이 형 태형이 우리한테 가끔 영상 보내고 그런 거 보면 안 씻을 때 엄청 많아요 태형이가? 나의 촉으로는 김남준 나도 남준이 형 나도 남준일 거 같아 나도 남준일 거 같아 네가 왜 추측을 했는데 라이어가 아 그래? 네가 여기서 방해를 하던가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네가 왜 추측을 해 아 안 잡혀야 되는구나 라이어가 근데 뭐 남준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남준이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땀 흘려서 맨날 씻어야 돼 그치 쟤는 맨날 씻어 남준이 씻는 거 좋아해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이야 이거 남준이 형 남준이 형 근데 이건 남준이야 남준이 일주일에 한 번 적당하죠 봐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 하나 둘 셋 죽여! 남준이 죽여! 야 이건 죽이자 살리자 의미가 없다고 체부탁 죽이니까 형 뭐예요? 아 라이어 줘 아 저 하루에 세 번 씻는데 하하하하하 나 하루에 세 번 씻는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미지가 있는데 엑스 될 걸 아 근데 형은 엑스 들었으면 라이어라고 의심 받았을 거 하하하하하 죽여! 죽여! 왔네 왔네 잘 골랐네 잘 골랐지 좋네 바로 다음 주문 주세요 아 휴대폰 확인하셔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라이어 게임이야 하하하하 야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네요 아 이거는 와 이거 되게 진짜 어렵다 오엑스부터 들어주세요 둘 셋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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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버 너 양심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양심이 없구나 하하하하 라이언 하하하하 라이언 하하하하 어떤 상큼한 과즙상이시죠? 네? 어떤 과즙상?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의 과즙이 뭡니까? 궁금하다 과즙이 싱거죠 싱거 싱거 레몬? 레몬상이야 그러면? 레몬상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니쥬 때 핑크머리 한 학습 때 많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오 잠깐만 가만히 있어 오쿵아 가만히 있어 너 너무 열받은 거 아니야? 우리 형 진형은 약간 두리한 쪽 두리한 쪽 하하하하 왜 냄새 안 하고? 두리한 쪽 두리한 쪽 그런 용 아니야 야 이 친구야 내가 청순의 대명사여 어? 우리 팀에 청순하면 나밖에 또 없지 야 얘 근데 이 질문은 질문을 모르고 X를 들었을 수도 있어 맞아 그치 나는 이걸 든 이유가 있어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야 제렴 죽여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제렴 죽여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라이언을 도우려고 O를 들었어? 어? 라이언을 도울 이유가 없잖아 시민이면 아니 보토 아니 보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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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X를 들 거잖아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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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즙상이다 하면? 그치 민망해서 이제 X를 들 거니까 그렇지 왜 자 죽여 죽여 정직하게 해야겠다 정직하게 죽여 괜히 내가 막 너무 꽂다 근데 죽였어 근데 죽이면 안 돼 나 진짜 죽이면 안 돼 알았어 죽었어 너 빨리 빨리 얘기해 너 라이언 뭐야 정직하게 죽어 호바 너 라이언이야? 나 라이언 아니지 아니야? 시민이야? 시민이죠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진짜 아 진짜 게임 터트리는 애가 있다니까 저렇게 하하하하 나 윤기 형 같은데 나도 윤기 형 같아 윤기 형이 되게 대처를 잘했어 윤기 형이야 윤기 형 아 나는 과즙 나는 복숭아 어피치를 한번 따올수록 많이 들었어 아 자몽 윤기 아 진짜 난 윤기를 할 줄 몰랐네 윤기 형이야 윤기 형 이럴 때 항상 빨리 지목하자 하거든 맞아 윤기 형 맞아 내가 봤을 때 알아서 해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해 둘 셋 누구야? 자몽 윤기가 좀 이상하긴 해 오케이 자몽 윤기 가자 자 죽여 살려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얼마나 복숭아상인지 너네 몰라서 그렇지 진짜 참 아이고 라이언이다 아 그렇지 맞아 아 그렇지 맞아 이 형이 자기 입으로 그 말 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급하게 계속 정리하려고 하는 딱 윤기 형 딱 대처를 진짜 잘했어 진짜 깜빡 속았어 진짜로 야 오든 사람이 누구지 지민이? 네 야 지민이가 과즙상에 들 거 같냐? 아니 오히려 오히려 뻔뻔한 거가 진짜로? 응 나 완전 과즙인데? 근데 네 입으로 그 소리를 한다고? 아니 가끔 그런다니까 지금 지가 자기한테 되게 심취되어 있는 그 순간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라고? 파인애플 좀 파인애플 야 지민인가 보다 야 진짜 나 파인애플 과즙상은 또 처음 듣는다 왜 윤기 형이 라이언이니까 지금 지민을 도우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누군지 모른다니까 라이어가 어떻게 알아 누군지 어 근데 태형이 형 같기도 하고 야 태형이 이야기 좀 들어봐봐 태형이 한 마디도 안 했잖아 저는 아니어서 아무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얻어 걸린 거 같은데 그냥? 너가 만약 과일이라면 무슨 과즙상일 거 같아? 저는 배 배? 배? 배 약간 올리긴 한다 배즙상 배 좋다 배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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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배도 아니고? 네 저 배즙상 정국이는 과일이면 무슨 과즙상일 거 같아? 저요? 저요? 그냥 사과? 사과? 몰라요 모르겠다 사과 이야기하면서 귀가 쫑긋 썼는데 아니 이 둘 중 하나인 거 같은데 헷갈려 자 하나 둘 셋 태형이 형 같은데 지민이 형이 너무 뻔뻔한 거 맘 안 들어 그냥 죽이고 그냥 죽이고 싶어 막 자 지민이 형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씨는 과즙상이 맞습니다 너 라이 아니야? 라이 아니야 라이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왜 파인애플 같은 이상한 과일을 했어 그래 좀 왜 이렇게 트롤을 해 트롤이 아니야 좀 이렇게 레몬이나 뭔가 좀 상큼한 걸 얘기해 파인애플 뭐야 통졸이 제일 달달하고 그 과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생각해 저예요 아 맞다 그래 아 맞다 그래 그래 내가 태형이라 했잖아 이렇게 이런 게임은 태형이가 제일 유리한 게 얘는 말을 안 하고 가끔 트롤을 너무해요 아니 태형이 형 같았거든? 너무 뻔뻔했어 야 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꿈 살 거야 아 나 이제 정직하게 해야겠다 이제 진짜 질문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네 야 이거는 하면은 이야 아 이거는 태형이 이번에 아니다 제 눈동자 갑자기 초롱초롱해졌어 약간 멍하지 티가 나요 티? 너 날 너무 잘 알아 야 근데 이거는 야 야 야 이거는 너 날 너무 잘 알았어 자 들어볼까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나 이제 정식하게 했다 정식하게 야 나 진짜 정식하게 해 야 이거 하면 살짝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왜 정식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러니까 너는? 나? 나는 나는 가끔씩 심취를 해 너는 왜? 너는 왜? 네? 너는 왜 X야? 저 이거 하면 좀 좀 웃길 거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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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넌 뭐 들었냐? 정국아 넌 뭐 들었냐? X야 왜? 왜? 그냥입니다 이야 그냥? 그냥 줬어?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 이거 안 돼? 아니 질문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귀가 움직여? 야 너 모두라 야 너 모두라 네 어떤 춤을 추세요? 보쌈어라? 제가 그 그 슬플 때 현대무용 춤을 쌈바? 쌈바? 제가 좀 술 먹고 춤을 많이 춰요 어? 근데 잠시만 지민이 한창 슬플 때 춤 많이 췄었어요 나 진짜 근데 춤을 춰 어 그냥 춤 치야 춰 슬프면 춤 춘다고? 야 이거 또 약간 이게 있기에 좋아 진짜 몸을 쓰면 생각이 날라가 진짜 호비형도 O 들었죠? 나 O 들었지 호비형 성격에 저 질문 봤을 때 O를 들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야 호비 호비 가끔씩 되게 생각 많고 이러면 심취해 나는 얘 얘 막 막 올리잖아 막 팝핀하고 이런 거 나 심취해 아니 호빈 강해 아 쟤는 슬플 때 춤 춘 거 같긴 어려운데 호비형 지민이야 아 정정국 같기도 하고 약간 정국이 같은 냄새가 있는 게 아까 왜 OX 골랐어? 그랬는데 그냥요 그냥요 저기 세 명 놔두고 나를 왜 그럴 수는 있지만 지민이 난 지민이 같다 아니 전 근데 슬플 때 진짜 춤을 춰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해 나 지민이 지민이 죽이자 지민이 하나 둘 셋 죽여 하하 잠이 자 지민 씨는 슬플 때 춤을 라이어입니다 아 맞잖아 네가 요동치들하고 질문 나오자마자 진짜 O일까? 진짜 O라고? 아 근데 제이홉 같은 애들은 진짜 라이언인데 일단 O를 찍어서 걸렸는데 자기는 춤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 이입이 가능하다고 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어렸을 때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정국이나 호비형이 나도 둘 중 하나인 거 같은데 나도 약간 나는 X 든 사람 중에 한 명일 거 같아 지금 아 근데 기회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정국이가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걸 들었어요 했을 때 구체적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은 좀 음 근데 근데 라이어가 라이어가 몰라야 되니까 연명하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나 정국이 나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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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가자 너무 싫다 이거는 사실 라이어입니까? 네 귀여워 야 이게 어려운 걸 그래도 맞추겠네 아니 정국이가 너무 그냥 그러더라고 뭔가 뜨뜨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유로이 저럴 줄은 몰랐어 야 호비아 너 진짜 슬플 때 춤추냐? 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죠 아 진짜 둘이 가 진짜라고? 나는 실 나는 일부러 그냥 막 힘들면 스케줄을 엄청 타이트하게 그냥 하루종일 다 잡아버리는데 그때 춤 레슨이 들어가 가능하지 가능하지 생각이 없어지는 게 되게 키포인트 저도 다음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아 슬프다 이러면서 아 슬프다 이러면서 아니에요? 유진아 야 시민아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쪘다 casoro 아 진짜 웃겨 오케이 끝 근데 아까 1등은 70점 준 거 아니에요 아까 전 Bitte 아까 전 станeten 개인이고 이건 팀전이니까 음... 너무 갭프 타입이 큰데? 아 근데 또 개인전이 있겠죠 뭐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돌려보겠소! 오! 연기하죠? 2억! 거짓말이라 생각하오! 아 무서워 하지만 난 이 있어! 이 있어! 정말 이럴 거 없는 애들이 제일 무섭구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소? 너 날 뭘 알아? 드디어 암으로 갑니다! 와 레전드 인생 한 방이구나 이건 예스 해야 돼 무조건 예스 하자 이건 정직한 사람이 이길 수 밖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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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